결혼 후 첫 복귀, 현빈 스크린으로 돌아오다 입니다. 지난 3월 배우 손예진 씨와 결혼을 하며 바로 예비 아빠가 된 현빈 씨가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컴백을 해 다가오는 9월 관객들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개봉을 기다린 영화인 것 같은데요. 공조2 인터내셔널입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은 2016년 개봉했던 공조의 후속작으로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현빈 씨와 남한 형사 유혜진 씨 그리고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해외파 FBI 다니엘 해니의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인데요. 현빈 씨 극 중 또 한 번 엘리트 북한 형사 림철령 역할로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유부남이 된 이후에 공개되는 첫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더욱 깊어진 카리스마 매력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공조2 인터내셔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후속작이 있다면서요? 사실 현빈 씨가 영화 제목 두 글자 영화에 강해요. 공조 잘 됐었죠. 또 손희진 씨와 함께했던 영화 협상도 200만 가까이 흥행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하반기에 두 글자 영화 하나 더 나옵니다. 교섭인데 이 교섭이 뭐냐면 상대 배우도 좋아요. 황정민 씨가 파트너예요. 이 요르단을 배경으로 해외 로케이션으로 찍은 영화인데 여기서 맡은 역할은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배식이라는 이름의 역할이에요. 영화 모가디슈로 치면 조인성 씨 역할인데 그럼 황정민 씨 역할은 뭐냐? 탈레반과의 교섭에 나선 그런 외교부 직원 말하자면 모가디 씨의 김윤석 씨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거 황정민 씨하고 현빈 씨 케미 좋다고 벌써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현빈 씨 작품은 언제나 기대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볼게요. 연애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고송해 유족들 1억 원을 기부하다입니다. 향년 95세를 일기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방송인 고 송해 선생님의 유가족분들이 생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에 1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생전에 송해 선생님께서는 정말 많은 무명 연예인들을 챙기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그렇죠. 전국노래자랑의 게스트로도 불러주시고 정말 아빠와 딸, 아빠와 아들 이런 부녀 부자지간 관계 맺으면서 굉장히 살뜰히 챙기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희극인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생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본인이 공연의 사회도 봅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나가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이런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걸 못 이루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랑을 받았던 후배들이 이 공연을 꿈을 이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반갑습니다. 이 기부금 1억 원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네.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 겸 한국 방송 연기자 노조 코미디 지부장이 어명수 씨에 따르면 유족의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미디언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학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록 선생님은 떠났어도 후배들에게 남긴 이 숭고한 사랑은 대중문학의 횃불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